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재여밍입니다. 네,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그러게요. 시간이 진짜 빨라요. 그죠?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 매주 목요일 강남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? 민주씨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아, 민주씨 잘 모르겠네요. 9번 출구 근처에 허브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에서 강남TV와 서울시설공단이 함께하는 허스킹 그리고 문화공연이 심지어 매주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저희 이재여민도 곧 참여할 예정이거든요.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15년 마무리 잘하시네요.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이재여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